자 이번 시간은 190페이지 도장미 기타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도료 선택 시 주의상에 가는 설명으로 오른 끝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내열성을 고려할 때 자 내열성을 고려할 때는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를 사용하면 안되겠죠 특히 유성 페인트나 이런 비닐 페인트는 고온이나 고열에 약한 페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면 알카리성이 강하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이 대표적인 알카리성 바탕 개념이 됩니다 그럼 알카리성 바탕에는 유성 페인트 사용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카리성 바탕에는 수성 페인트나 아니면 합성수지 페인트 에메리션 페인트 있죠 이런 거나 다른 건 칠할 수 있지만 유성 페인트는 칠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장용어는 수용성 페인트는 적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수용성 페인트의 대표인 게 수성 페인트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내구성이 있더니 오계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레크는 내수성,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 측면에 유리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내수성을 고려할 때는 수성 페인트 선택하면 안되죠 수성 페인트는 물에 약하죠 그리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특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도장면은 가능한 직사일강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도막의 건조는 매해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초벌질 하도를 하고 충분히 건조시기고 재벌질하고 또 충분히 건조시기고 정벌질 상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벌질이 하도가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질을 이렇게 하면 균열의 원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바람이 심할 때 강풍시는 작업을 피하는 게 특히 옥의 도장은 강풍시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이런 먼지나 이물질이 날아와서 도장면에 부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매해 두껍게 도에 칠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되죠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박락이나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도장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매해 칠하는 색을 조금씩 보통 그래서 바탕일수로 어떻게 한다? 연한 색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초벌질을 우리가 하도라고 하죠 하도 그리고 재벌질을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그리고 정벌질을 상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탕에 가볼수록 연한 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한 색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진한 색 이렇게 바꾸어서 색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도장공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빠르게 건조시키면 뭐가 생깁니까 도막에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보통 건조시키면 도막에 균열 원인이 돼요 그래서 건조는 서서히 건조시켜 돼요 서서히 건조시켜서 도막에 균열 방지를 해줘요 균열 방지를 해주셔야 되지 자, 급격한 건조는 도막에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뿜칠 환경 스프레이기 운영은 도장면에 직각이 되도록 해서 부르시면 됩니다 이론상은 직각인데 실제는 경사가 좀 지죠 그리고 칠막은 각 층마다 얇게 여러 번 나눠서 해줘요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에서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칠한 해수를 구분하기에 나중치한 색을 바깥진하게 특히 불투명 도료일 때는 색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다는 작업을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온은 5도시죠 그리고 습도 5기늄은 85%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유성 바니쉬 기름이죠 유성 리스하고 페인트용 알류를 섞은 것으로써 일반 유성 배토막이 두껍고 강택이 좋은 도료가 바로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의 특징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에나멜 페인트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유성 유성이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 그래서 바니쉬 속칭 리스라고 하죠 이거하고 알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는 강택 좋아요 그리고 도막 경고합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가 부착력이 좋다고 했어요 부착력이 우수해요 그렇다 보니까 금속 바탕에 적합한 도료예요 그리고 도막도 두껍고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보다 건조 속도는 빠릅니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크론산 아연과 알키드 수지를 구성한 도료여서 알류민판의 초벌용으로 적당한 것은 바로 3번의 진크로메이터죠 진크로메이터 강명단은 보통 철제 농막이 도료로 많이 사용되죠 붉은 빛 가루를 띄는 거죠 그래서 이 강명단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고 거기 이제 보통 알류민초벌용에서 있는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철제 농막이 도료들이 많죠 그리고 193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6번에 유성 페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건석류, 알류, 건조 희석제를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성 페인트는 주의할 점이 이것을 기억을 꼭 해 두시면 된다 유성 페인트 하면 유성 페인트는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카리성 바탕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이 대표인 알카리성 바탕이죠 그런데 2번 경도학화나 내우성, 내우성이 떨어져 옥내우을 넣으세요 이거는 2번은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2번은 알맞지 않죠 그리고 3번에 기름량이 많으면 강태가 내구성은 증대돼요 그런데 기름이 많아지면 건조는 느려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4번에 희석제는 기름의 점도를 착각해서 솔치 잘 되게 하는 게 희석제죠 그래서 보통 시너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5번에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다음 중 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유성 페인트는 목재 내부의 바탕에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에 사용이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성 페인트는 아교나 가세인 물, 알료 등을 혼합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해반죽면 바르기에 사용된다 해서 맞죠 해반죽이 알칼리성 바탕이죠 콘크리트나 보르타리론 면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3번 에나멜 레카는 유성 에나멜 페인트보다 도막은 얇으나 견고하고 기계성도 우수하고 딱 그럼 윤희 강태인하죠 그 다음에 4번 바니시는 내우성이 적죠 커머로 5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바니시 속책리스라고 하죠 얘가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인데 목재 바탕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내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개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바니시는 내우성이 떨어져요 내우성이 약하기 때문에 5개용으로 부적합하다 5개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에 페인트를 칠할 때 건조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도막이 수축되고 균열이 발생하죠 균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색깔을 가능한 우리가 달려야 되죠 3개의 변화를 주락했습니다 그리고 2번 스프레이 건은 뿜칠 면과 직각으로 평행 운영하며 뿜칠 너번에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롤러 칠은 부칠보다 속도는 빠르죠 그런데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칠이든 솔칠은 처음에 도장을 발락을 칠할 때는 두껍죠 그런데 많이 가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진크로메이트 도료는 이거는 알루미늄 녹마기 초벌 칠에 적당하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처음 1일째 방청 도장 가공 장소에서 조립 전 도장이 원칙이죠 그래서 모르면 전해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후회하는 거는 이게 후회하는 거죠 자 이거 아연 도검 면 아연 도검 면 바탕 만들기 만들기 이거는 바탕제 조립 후에도 무방합니다 바탕제 조립 후에 이거는 후 들어가니 조립 설치 후 또는 조립 후에 조립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다 그래서 얘는 후란 단어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조립 전에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하고 알률 희석제로 섞어서 만들어서 목붐이 철부에 우리가 사용이 된다 해서 자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에 합성수지 페인트는 인공 하함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트 면을 사용한다 해서 맞죠 그래서 합성수지 페인트 종류가 에멜션 페인트죠 그리고 3번에 본 타일은 모르타르몬의 스피리를 이용해서 품질 도장으로서 요철 모양으로 형성한 후 마감한 거죠 그래서 이건 평활한 면이 아니에요 요철 모양으로 한 거 그래서 이 본 타일도 도장 재료예요 얘는 타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수성 페인트는 알률을 물에 용해해서 수용성 교착제하고 혼합해서 제조한 도로서 모르타르 해반죽 바탕에 사용한다 해서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수용성 페인트는 수용성 페인트로서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에나멜 페인트는 아까 했죠 기름 유성 바니쉬하고 알류를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에나멜 페인트였죠 그래서 5번 문장은 틀었습니다 히바스 용제나 지방유의 각종 수질 용해시 제조한 도로서 주로 목재나 무늬를 나타내는 이거는 바 기름 바니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10번 문제 도장공사 시 잔금 및 균열 원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기온차가 심하면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초벌질이 건조 그래서 특히 저런 경우죠 수성 페인트인 경우는 5도씨 이하의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2번에 초벌질 건조가 불충분하면 우리가 초벌하고 충분히 건조시기고 재벌하질하고 재벌질하고 충분히 건조시기고 정벌질하겠죠 그러면 초벌질 건조가 불충분하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제의 가다 사용은 균열의 원인이죠 왜? 급격한 정발로 인해서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약이 시깁니다 그리고 초벌질과 재벌질, 재질이 다를 때 쉽게 초벌하고 재벌질, 다른 도를 칠하면 균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초벌질과 재벌질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경우죠 자 10번에 5번은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칠하는 횟수죠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벌, 재벌, 정벌을 다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기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른 것은 맞죠 그런데 보통은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붙도장이나 롤러 도장이나 둘 다 무엇이다 일정한 도막 두께가 어렵죠 붙도장하고 롤러 도장은 단점이 단점이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려운 거죠 유지가 어려운 게 이게 단점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청도장에서 처음 1회째 농부하고 가공장의 조립전은 항상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시고 얘만 예외다 아연독음형 바탕방에 조립후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전이 기본이다 안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주위의 기온이 5도씨 미만이 저온이죠 그리고 상대에서 또 85% 다섭이죠 초과될 때는 도장작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스프레이 도장에서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은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5번에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를 갖고 도막의 색깔을 가능한 달리 해야 되죠 색을 변화를 우리가 주라고 했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목재면 바탕 만들기에서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하고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1단계가 아닌 2단계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철제 바탕면 만들기는 일반적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번은 2번 개념이 되죠 바탕재 조립 전입니다 조립 전 모르면 전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같죠 시험치기 전에 공부해야지 시험치기 후에 공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아연독은 바탕 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 처리를 하면 밀착성 우수해지고 이때 아연바탕면 바탕 만들기에는 바탕재 조립 후에도 무방하다 캐서에는 후에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플러스틱 면에는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적을 하겠죠 함수율은 7% 이하에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수성도료 공사를 피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도막에 균열 원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5도씨 이하에는 공사를 중단해 주시고 저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강택 수성도료 강택 수성도료는 10도씨 이하에요 일반 수성도료는 5도씨 이하가 되겠고 강택 수성도료가 나오면 그때는 10도씨 이하입니다 좀 주의하십시오 일반 수성도료는 5도씨 강택은 10도씨가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가연성도료 보관미 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해서 세거나 엎드려지지 않게 다루고 생거 또는 엎드려진 것은 발하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물 내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하구조나 방하구조로 구획된 장소만 선택해 주면 돼요 원래 가연성도료를 보관할 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원칙으로 잡죠 그런데 건물 내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하구조나 방하구조예요 또 불연재로나 그래서 난연재로 구획된 장소 이런 거 가면 안 되고 구조예요 구조 그리고 3번에 지붕과 천장은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재로 한다 이렇게 서치했죠 여기는 천장은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장은 설치를 안 하고요 이 천장은 아예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붕은 불연재로 써야 돼요 난연재하고 불연재는 다릅니다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고 난연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로 그래서 불연재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5번에 도료가 묻은 헌금이나 자연발 우려가 있는 것은 도료 보관 창고에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각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가사 시간 달경 이상의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계라나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을 가사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망 양생 시간 온도 20도씨, 습도 75%에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도망 양생 시간인 건조 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눈먹임은 목부 바탕제의 도관이나 옥이나 이런 균열에서 구멍이 생기죠 이런 것을 메우는 작업하는 것을 눈먹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면에 균열, 홈이 생기죠 이것을 평탄암을 위해 살부치명 도료 부착하는 그거는 퍼티라 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바다칠한다, 바다칠한다 하는 것이 바로 퍼티고요 그리고 3번에 배합 비율은 나오면 항상 여기에서는 무슨 비? 질량비인지 용적비인지를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장, 도료하고 관련될 때는 항상 질량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에 착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착색제로 착색한다 이렇게 시방서 용어가 나와 있어요 원래 착색은 물체의 바탕에 색을 넣는 작업하는 게 착색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한 색이 되도록 쉽게 색깔을 섞어서 우리가 쓰는 거죠 이걸 조색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4번은 착색에 대한 용어가 아니고 조색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하도 프라이머는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바로 하도죠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번,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나죠 1번 유성 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해서 콘크리트 도로로 널리 사용한다 그래서 OXX입니다 이거는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유성 페인트는 내화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같은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철제면 바탕 만든 일반적으로 가공의 바탕제 조립 전에 하면 되죠 후회하는 건 얘만 후회할 수 있다겠죠 그리고 2번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기온이 10도씨 미만이거나 상당히 80% 초과할 때 우리가 온도는 5도씨였죠 다섭, 상습도는 85% 초과할 때 작업하지 마라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뿜칠 시공시 약 30cm 거리 두면 되죠 4번에 30cm에 바로 300mm죠 4번이면 30cm에 바로 300mm 거리 두면 되겠고 겹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겹쳐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뿜치려면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해 주면 됩니다 해설이 3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야 이거 그리고 5번에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어렵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문장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16번 위에 보면 바탕 만들기 해놨어요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할 수 있는 것은 뭐만 2번만 아염도급면 바탕 만들기만 설치 바탕제 설치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의할 것은 나머지는 전에 다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6번에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23회 때 기출된 문제죠 그래서 1번에 녹막이 도전의 첫 번째 녹막이 실은 그러니까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이 원치라겠죠 조립 후에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뿜칠 공사에서 그는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한 후에 도장면과 평행 이동해서 뿜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롤러 7은 평활하고 큰 면에 칠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롤러 7이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는 빠르다 캤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4번에 뿜칠은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해 유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치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고 왼쪽에서 좌에서 우로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경양철골 철정털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공거에 미리 묻어두는 철물이 바로 5번의 인서트죠 그럼 1번의 익스펜션 볼트는 팽창 볼트라고 칭하는 거죠 17번의 1번은 팽창 볼트 우리가 보통 구멍을 뚫어가지고 볼트를 끼워놓으면 끝이 벌어져서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이 익스펜션 볼트죠 인서트가 없을 때 우리가 팽창 볼트, 익스펜션 볼트를 쓰는 거예요 익스펜션 볼트는 잘 모르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벽걸이 TV 설치할 때 드릴로 구멍을 벽에 뚫잖아요 그래서 볼트를 넣죠 거기 익스펜션 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펜헤겐 리브는 목재루거죠 방송국이나 극장의 음행효과 목재를 쓰는 거고 드라이브 핀이 나오죠 드라이브 핀은 이거죠 소량의 그곳은 하얀 가지 폭발력에서 총으로 못을 박는 게 드라이브 핀이죠 그리고 4번 멀리온은 창호 면적이 그럴 때 스틸스 창호에서 창호 면적이 그럴 때 창의 봉악이나 미간상 설치해주는 중간 털이라고 했죠 이게 멀리온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인서트의 개념이죠 경량 철골 천정도 반자털이나 이런 배관 등을 배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자 미리 묻어주는 철골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는 뜻입니다 미리 삽입해놨다 넣떨 미리 묻어나야지 볼트를 끼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서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서트 대용으로서 인서트가 설치 안 됐으면 설치하는 게 1번의 익스펜션 볼트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익스펜션 볼트를 팽창 볼트라 해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볼트를 끼워놓으면 끝이 벌어져서 안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익스펜션 볼트 팽창 볼트 개념이 된다 그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적산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الإ use of sine